부모의 사회적 계급이 DNA에 새겨져 자녀에게 유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후성유전학자인 캐나다 맥길대학의 모세스지프 박사팀이 새끼원숭이들의 태반세포에서 어미의 사회적 계급이 DNA에 새겨져 새끼에게 유전되는 후성유전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끼원숭이들의 태반에서 얻은 DNA 메티라 도표입니다. DNA 구성단인 염기에 메틸기라는 화학물질이 달라붙는 현상이 메티라입니다. 메티라가 많이 된 유전자는 이와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메티라가 적게 된 유전자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티라 된 DNA 부분의 유전자는 발현이 억제되어 대부분의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져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반면에 메티라 되지 않은 DNA 부분의 유전자는 발현이 활성화되어 대부분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후성유전학자들은 메티라를 후성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원숭이 새끼의 태반에 있는 DNA에는 새끼원숭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오밑 뱃속에서 겪은 모든 사회적 경험과 환경신호가 메티라라는 후성유전체로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DNA에 새겨진 후성유전체에 의해서 훗날 어른이 된 새끼의 성격과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높은 서열의 후성유전체를 물려받은 원숭이는 대장이 되고 반면에 낮은 서열의 후성유전체를 물려받은 원숭이는 심부름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후성유전체가 각각 다른 원숭이 4마리를 사육장에 넣으면 반드시 그 속에는 항상 대장이 있고 심부름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대장원숭이가 심부름꾼 원숭이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점과 대장원숭이는 많이 먹지 않지만 심부름꾼 원숭이는 많이 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그 답은 바로 후성유전체에 있었습니다. DNA 메티라 영역을 나타낸 이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미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새끼와 어미가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이 후성유전체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똑같은 DNA 부분인데 높은 서열의 원숭이는 이 부분이 메티라 되어 있어서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고 낮은 서열의 원숭이는 이 부분이 메티라 되어 있지 않아서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DNA 부분인데 높은 서열의 원숭이는 이 부분에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낮은 서열의 원숭이는 이 부분에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 것에 따라서 두 원숭이의 성격, 행동, 건강 게다가 사회적 계급까지 달라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후성 유전체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줍니다. DNA 염기 서열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습관에 의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 스스로 환경과 습관을 바꿔 노력하면 후성 유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 유전자를 다시 편집하는 감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성 유전학과 습관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